또 혼자 오늘 주무시야겠네? 밥은 물먹을게 아니지 아이고 아니 시간만 있으면 한번 잠자고 가고싶으면 내일 또 잃어야지 또 도시사람은 잃어야 먹고 살이요 어르신이 하여튼 건강하시고 오늘 예예 잘 주무세요 예예 그래 들어가세요 예예 예 저쪽 찍거니? 저쪽니? 네? 오면서요니? 응 여기 들어가는 모습이 여기 부엌이 들어가는 모습이 여기 부엌이 들어가는 모습이 어르신이 안녕히 계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예 추우신데 얼른 들어가세요 예 예 오늘 주무세요 예 편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입춘대길 이렇게 써놨네 한문으로 입춘대길 어...영월짐삭갓 어...TV님께서 입춘대길 이렇게 써놨습니다 입촌대길 아 이거는 쓰레기 또 갖고 왔으니까 쓰레기 또 다 갖고 와야지 예 예 단 2 4 5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세먼지도 있고 안개도 있고. 마찰이 없잖아요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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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땅이 속은 얼었어. 이 땅이 속은 얼었어. 올라갈 때도 힘들었지만 내려가기가 지금 만만치가 하네요. 몇 번 미끄러질 뻔 했죠? 이 땅이 속은 얼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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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킬로래야, 여기가 날꺼우지곱 아까 이게 얼음이었어. 이게 낙의부에 전부 다와. 고급지 고급이네. 아 얼었어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미끄러져 어느 분이 넘어지셨나 김삿값 향기를 넘어지신 거 아니야 2층 100위드라고 멋있게 생각더만 하늘이 왜 이렇게 하늘 산책 그치 이곳은 이쁜 곧 이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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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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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